요새 뜨고 있는 교통수단, 바로 전동 킥보드인데요. 간편하고 빠른 만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더욱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전동 킥보드를 타려는 당신, 13세 미만 어린이거나, 동승자와 함께 타고 계신 건 아니겠죠?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운전을 했을 때,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갖고 계셔야 해요. 당연히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금지! 만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신다면, 보도 통행 말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질서 있는 주차까지 해준다면, 완벽하겠어요. 재미있고 간편한 이동수단인 만큼,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바뀐 교정 잊지 말고 꼭꼭 지켜서, 함께 안전한 길을 만들자고요. 그럼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